쉽지 않네요 부활시키니까 쉽지도 않네요 하지만 앞으로 여기서도 되게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가 다른 사랑과 약약 사이 나는 화가 나서 술집을 나와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엉 울어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엉 울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와 함께 싸워줄 순 없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와 함께 싸워줄 순 없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우 나는 당연하게 누구도 못 찾아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울어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울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와 함께 싸워줄 순 없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와 함께 싸워줄 순 없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울어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울어 밖은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울어 밖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너무 추워 나는 엉엉 엉엉 너무 추워 나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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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이킹마 fica 위해hi 감사합니다.